아! 흐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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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도티님 나이게다! 뭐라고? 부럽다! 그렇게 많아?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할 컨텐츠는요 럭키블럭을 활용한 파쿠르 컨텐츠인데요 좀 특별하게 마일드님 팀과 함께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랑 잠뜰이 뿌어가 셋이 한 팀이고요 여기 마일드님이랑 이분은 메리님이죠? 메리님 그리고 이분은 설아님 맞죠? 네 그래요 한번 자기소개를 들어볼까요? 마일드님부터 안녕하세요 BJ예요 더 하실 말씀 없어요? 네 안녕하세요 저는 BJ예요 아 네 그래요 메리님 안녕하세요 보잉라디오 BJ예요 얼굴이 왜 그 모양이에요? 아 죄송해요 이 친구가 삶에 저기 스트레스를 항상 받고 있어서 미간이... 화났어요 아 그래요? 되게 흑화되셨네? 다음은 어 되게 스키니 귀염귀염 하시네요 설아님 자기소개 네 네 아 전 고멘입니다 아니 그건 알고요 그건 알고요 어? 뭐 간단한 자기소개들 있잖아요 저는 몇 살이고 뭘 좋아하고 어? 남자친구 입고 없고 이런 거 아 여자친구 입고요 설화라고 합니다 아 여자친구가 계시고 설화님 네 네 임자 있어요 어 네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저도 질문 남...여...여...여...여... 여...여...여...친구 있으십니까? 여...여...여자친구 있으세요? 아 있으세요? 아 저요? 아 저요? 저...저...저는... 아 슬퍼...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의 여자친구죠 아... 아 슬퍼... 저것도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있지? 아 난 또 시청자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텐데 아 그렇게 생각 하시는줄... 아 또치님이 키가 180...190 안된다는 설이 있던데 사실인가요? 에...아...이거... 2미터까지 크고 싶었는데 그냥 거인쪽이시네 10센치가 모자라네 아...아... 아...아...아... 아 원래 꿈이 농구선수였는데 아...아...아... 정말요? 야 웃지마라 야 웃지마라 자 그러면은 한번 본격적으로 컨텐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뭐 되게 간단합니다 어...여기보시면 이렇게 점프맵이 있죠 이 점프맵을 정상까지 등반에 완료하면 럭키블럭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TP가 돼요 어...거기에는 이제 발판 두개가 있는데 그 발판 두개를 따닥 밟으시면 그 블루 럭키블럭 두개를 줄거에요 음...아시겠죠? 그래서 받으면은 다시 일로 돌아와서 계속 계속 이렇게 오르면서 럭키블럭을 많이 모으면 돼요 럭키블럭을 많이 모아야 나중에 PVP 할 때 좋은 템을 얻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쵸? 네 그죠? 어 그쵸? 그래가지고 일단 점프맵을 잘하는게 1순이고 그 다음에는 럭키블럭에서 좋은 아이템이 나오는게 2순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럭키블럭은 목격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거죠? 그치 그치 많이 확보해야 되구요 럭키블럭은 다같이 모여가지고 한곳에서 깔거에요 마지막에요? 어 마지막에 제가 또 이렇게 TP하는데도 다 만들어 놨어요 크흐... 저기있는 럭키블럭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 절대 캐면 안돼요 알겠죠? 네 요거 요거 다 언넉히 블럭으로 만든거라 이거 캐면 아마 난리날거에요 아시겠죠? 난리한번 내볼까?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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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다가 램주 포인트를 좀 하세요 네 어 보니까 약간 꼼꼼으로 되어있네? 저도 워낙 프로페셔널 하기 때문에 죽을 필요는 없겠지만 어 죽은 필요가 없는게 아니라 그냥 죽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면 되요 네 자 뿌어야 뿌어 할수있지? 언니 제발 어? 뿌어야 제대로 하자 얘들아 할수있지? 야 있다 야 있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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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모여봐 모여봐 언니 만약에 어? 많이 못하면 알지? 어? 아니 왜그래 여긴 해 부담 주지마 부담주지 말고 럭키보려고 한 50개만 모아 50개 도대님 배고파요 아 배고파요? 여기 여기 또 제가 하나씩 챙겨놨어요 이야 자 이거 A2 플러스 등급 아니여 준비가 철도하잖아 자 오케이 메리님이랑 서라님 마이크 좀만 키워주면 안 돼요? 아니 왜 이렇게 마이크 소리 작게 여기 좀 기 좀 사세요 미간만 찌뿌리지 마시고 남 따라하지 마시고 아 이게 마일드님이 같이 하는 분들은 마이크 줄이라고 막 협박했나? 자기 목소리 크게 들려야 된다고? 어 nor 에이 자기목소리만 돋보일라고 자기 목소리만 돋보일라고 아 그런거야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이 막방이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이 막방이예요 괜찮다 다음 메리님 그러지말고 그러지말고 뭐 괜찮은거 같네요 자 그러면은 바로 진행하죠 자 여기 줄 서세요 노란색 양털 여기 넘어가지말고 이쪽 라인 블럭 오케이 오케이 자 요이땅하면 지금 20분이거든요 어 45분까지 럭키블럭 구할게요 25분 알겠죠 25분 진짜 후딱 갑니다 정정당당 대한민국 어허 줄 서시고 카운트합니다 하나 둘 셋 야 달려 달려 어 아 잠깐만 아 아까 5년차의 힘을 보여주지 아살 하나 자 여러분 뭐 스푸 이거 때리는건 안되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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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움의 손길 안되요 그럼 그냥 이렇게 가면 되지 않나? 아! 아니요! 어! 어! 터트나! 아이고 거기서 뭐하시나? 비켜요! 비켜요! 에헤이! 이 양반이! 뒷사람까지 때려버려! 아! 나 거쳐! 아! 아! 컵을 따였죠? 아! 여러분 괜찮아요 원래 또 처음에는 이렇게 살살하다가 나중에 역전하는거지 감차지면 뭐하여 여기 어디 어디? 잠시만요! 저 야맹증있어요! 어서오세요! 아이고! 와! 야맹증! 아이고! BJ님 가셨네! 아! 괜찮아요! 또가있어요! 말 놓네! 이키마스! 이키마스! 어! 귀여워! 어! 저 야맹증있어요! 여기 다락물보! 내가 잘못 내렸어! 다락물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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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안보여! 잡틀림이 가렸어! 으헤헤! 다리기! 아이고! 안녕히가세요! 아이고! 뭐하시나 거기서? 저기요! 지금 마일드님 가렸습니다! 대장님! 어! 잘했다! 잘했다! 계속 도태림을 때릴 수 있도록 해라! 계속 가려! 때리면 안됩니다! 오케이! 아! 안돼! 아! 안돼! 안돼! 나 진짜! 아! 나이스! 이렇게! 아! 아까 다 왔는데 진짜! 아! 아깝네! 으아아아 장문아 이러다가 하나도 못하는거 아녀? 다랑문까지 간데 누가 다랑문을 내려서 조심히 가세요 와이구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 순서대로 순서대로 에헤이, 에헤이, 그러지 마시고, 그러지 마시고 자 가세요 가세요 대장님 다 와갑니다 오우 잘한다 잘한다 의하아 역시 잠대원 의하, 의하 에헤이, 그러지 마시고, 그러지 마시고 자 가세요 가세요 아아, 원 빠이 오케이 어 뭐야! 자 먼저 가세요 어 깜짝이야 누구누구누구 어 뭐야 누가 먹었어 누가 먹었어 베린이 하나 하얀거 나이스 베린이 좋아요 대장님 저도 먹습니다 어 잘한다 어 먹었다 먹었다 아 감사합니다 대장님 이거 근데 두개씩입니까? 네 두개씩입니다 아이스 전증 어 하지마세요 오케이 덕분에 안 건드려도 못합니다 건네지마십시오 아 심장 떨렸어요 100미터 달리하는거같애 오띠어보는 안건드려도 못합니다 건네지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화장실좀 갔다오세요 나이스 좋았어요 하나하나 먹었죠 오케이 좋아 여기서 대각선으로 안돼 안돼 나 죽었어 아 대장님 지금 죽으신거에요? 아 대장님 지금 죽으신거에요? 어 어 미안 아 내 팀킬할줄이야 마일드님 네네네 몇개에요? 어 지금 여덟개요 여덟개 같은소리야 꼼꼼꼼어요 어 괜찮괜찮아요 대장님 저 두번째입니다 우와 잠자리 잘한다 역시 에이스 아 역시 내 주먹을 맸나봐 근데 메리님도 두번째입니다 어 예 마일드님 장난해요? 아 미안해요 나도 금방 간다 싸우고있습니다 지금 어 그래 계속 싸워라 저부다요 어! 켜! 미기야 와 나 이거 떨려서 어 손 떨려 손 떨려 오케 담뜰상 저부다요 미기야 미기야 어찌 아삿 오케 아삿 우리 척부야 승부는 됐어 저부다 아삿 올라가서 아아 엄마 어머니 으아아아 점프 점프 오케 어 부어 왔어? 안돼 부어야 나 죽는다 부어야 야 부어야 나 왜이렇게 못하냐 나 왜이렇게 못하냐 대장님 노답이십니다 야 아니야 아니야 아직 많이 남았어 대장님한테 일본어 쓰는 사람이 자꾸 쫓아옵니다 어 그래 왜야지 야로도모 이치마쇼 저기요 아니 소중한 한글 랩두고 왜이렇게 일본어를 쓰십니까 대장님 오늘 대장님 오늘 일본인들하고 콜라보입니까 아노스 미 마센 데스케도 와르마시 여긴 어디 상피하네요 여긴 어디요 잠시만요 구름이에요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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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러지 나 오늘 밥 먹었는데 왜이렇게 손이 떨리지 어 오케이 그거야 수준증이에요 당 떨어질 때 안되는데 아직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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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뜨라 왔다 아 대장님 나이스입니다 어 잠뜨라 부어야 부어야 왔다 야 근데 지금 어떻게 된거야 아아아아아아 아이고 아이고 부어야 부어야 뭐하니 아냐아냐아냐 너 대기 수리하고 있어 어 알아 알아 너 그래도 한 번 먹었지 손 땀 닦은데 그러면 한 번 먹 오케이 대장님 저 또 왔습니다 우와 잠뜨리 우와 쩐다 헐 나 오늘 왜이러지 오케이 아 마일드님 네네네 아 잘 못하시네 나 지금 열여덟 개 있어요 아 무슨 소리에요 응 소리 여덟 번 갔다구요 어헤헏 나 20개인데 어어 빨리 달려 빨리 달려 빨리 달려 오케이 나의 실력을 아들은 날려먹고 빨리 달려 자 한 번 더 한 번 더 요속 6개 째 갑니다 고기 좀 먹고요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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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뭐 한단 꼭 잡았냐 다 감,감 잡았으니까 에에에에에 잡으다 와 나 오늘 왜 이렇게 손 떨리지 덧 덧 덧붔요 아유 금주 하세요 금주 어 헛 헛 제가 사라생제 술이라고 입을 안되면 사람한테 오케이 나이스 잠뜩아 또 왔다 나이스입니다 주장님 나도 가고싶다 뭐야 괜찮아 할 수 있어 우리가 테리할게 업어갈게 나 왔어 나 또 왔어 나 또 왔습니다 주장님 나 왔어 얘들아 나 왔어 야아 아roots 아arina 홉 아 Cause 고기 드십쇼 어 그래 그래 죽일뻔 했다 어이 Con Liber 어떻게 알았다 우리 잠대원이 아아니 문을 잘못 열었다 대장님 노답입니다 야 뭐라고? 노답이라고? 야 사과해라 저요 4개요 4개? 많이 드셨네 아 그럴 때는 많다고 얘기해야지 10개 불러야지 언니 그래 누가 확인한다고 검사안해 아무도 아 나 허세를 허세를 뿌티오프 바보야 924개다 지금 아니야 이제부터 잘할거야 나는 도티님 나이게다 뭐라고? 그렇게 많아? 아 나 진짜 짱이다 다랑문 다랑문 자꾸 이상한거요로 대장님 또 왔습니다 잠따라 너 몇개야? 20개입니다 우와 잠뜰이 잘하네 우리 메모를 왜 도착했다는 소식이 없나 저 42개입니다 제가 떨어졌어요 제 앞에서 떨어졌습니다 저 이상하게 생긴 분 저 46개에요 엄마의 쇼보다 안가냐 자꾸 나한테 쇼보다 갑니다 저 분이 와 이거 왜 이렇게 클릭이 안되지? 말도 돼 저 46개에요 서버에서 나가요 아니 이렇게 하면 되는거를 왜 굳이 점프해서 했지 나는 그니까요 먼저 열고가시지 아 그러니까 나 바본가봐 아니 아삿 우리 팀 왜 다 날 때리는거지 오케이 나이스 좋아 여러분들 지금 집중됐어요 지금 손에 물이 익었거든요 지금 손 온도는 36.8도에요 오케이 나이스 잠뜨라 왔다 나이스 느낌 왔어요 아 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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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 아니 언니 여기서 뭐해 하고 있어 언니 내가 늦게 왔는데 자 여기서 점프 점프 하고 여기서 한번 점프해요 저 또 왔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샷 우와 대장님 저 방금 깼는데 왜 거기 계십니까 어 어 어 아니야 다시 온거야 한번 깨고 대장님 짱 느리시네요 아니거든 좋아요 점프 점프 오케이 서버에서 초근의 점프 아이고 아이고 저희 계시네 저기 계시네 안 빠니 점프 마일드 점프 미키 점프 서러 점프 어 왜 이렇게 안 때리지 어 어 뿌화야 괜찮아 괜찮아 으아아아아 nou 언니 안 괜찮아요 나 다 미키 점프 서러 점프 어무벌어무벌점프 조근점프 라더점프 밤반점프 저기요 저기요 오케이 좋아요 정보 점프 저기 정신 사놨거든요 여기여 정신 사놨거든요 아 아 부디에 부터야 된다 아니야 아니아니아니야눔 잘못 본거야 잠뜨라 또 했다 또 했다 그렇지 그렇지 뿌 잘한다 아, 천천히 천천히 아야. seriousness 오케이아삭 오케이! 여러분들 또 도착했어요 앗 자 지금 42개 모았죠 여러분들? 에에에 아이 애이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성공하고 지금 75개에게 무슨소리에요 저 지금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지.. 어머나 나 손에 너무 빛이나기 시작했잖아 아까 떨어진 거 마일드 님 아니까 봐? 저였어요 저였어요 나이스 오케이 성공 성공 나이스 속도 붙입니다 속도 붙여요 나 왔다 나 왔다 나도 갈래 꼬아야 몇개야 속도 붙입니다 여러분들 4개요 4개야? 괜찮아 두개 아닌게 어디야 4개가 다 좋은거 나올수도 있어 올라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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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핑 뭐야 뭐 자이로드롭 재밌어 점프 점프 스릴을 즐기는 친구네 아 탈출 맵을 480개 한 저로써는 용납할 수 없어요 10만 했다 여기서 점프해주고요 우리 솔직히 말합시다 몇갠지 16개요 에이 설안님 이거 너무하시네 무슨소리죠 설안님은 무시해도 돼요 여러분들 또 떨어지지않고 못하겠어요 어? 개수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죠 좋아요 아이고 설안님 가셨네 아 또 갔어요 아 설안님 그냥 트롤러죠 에이 에이 자 여기서 고개 한번 먹어주시고 달립니다 다시 좋아요 열 점프 안하면 더 빠르대요 그래서 더 빨리 달리고 있고요 떨어지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같은 팀을 저주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죠 오케이 또 알았습니다 대장님 오 나이스 잘했다 잘한다 진짜 오케이 갑니다 아 잠뜨라 살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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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 아 어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